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10월 21일 토요일 일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썸네일 제목이 보시게 되면 보궐선거 이게 이제 여러분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2017년 대통령선거 이후로 가장 심하게 사전투표를 조작한 그런 선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선거를 만진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나온 결과를 보고 좀 너무 심하게 만졌다 그렇게 아마 자책을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기현 그런 국힘의 원내대표 그다음에 다른 또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도 일제히 다 뻔히 알면서도 침묵을 그냥 지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침묵을 지키는 건 그 양반들 사정이지만 그것이 보궐선거가 계속 이어져서 2024년도 총선에서도 보궐선거를 능가할 정도의 그런 사전투표 조작이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오늘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하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거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이 입을 다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을 기회는 없지 않습니까 김기현 국민의힘의 대표한테도 만나서 하니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요 2024년도 총선은 대표고 까딱하다가는 개헌성까지 무너질 건데 어떻게 하려고 일을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이제 웃고 싶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대표를 만날 기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추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 양반들이 그렇게 침묵을 지킬까 무슨 대의로 자기들끼리 있으면 묶여가 있나 합의를 받나 아니면 큰 그런 책을 잡혔나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제 묻게 되는 거죠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추척 혹은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또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말 못할 사연이 있나 이런 생각을 자연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하실 수도 있죠 저도 그런데 침묵이 한 번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의 당부성 메시지라든지 경고성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기회는 지금까지 7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7번에 단 한 번도 선관위의 그런 성실성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없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7번 정도 대통령이 선관위가 공정선거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7번을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의심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병호 tv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세한 그런 3구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 상황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0만장 정도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가지고 240만 표 정도의 격차를 냈단 말이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격차가 264만 표 이상 났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당선인 신분으로 다 정보가 모아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3구 대선 이후에 3구 대선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당선인 정권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정권 인수위원회 구성될 때 김형철 전 공군중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민간위원들이 나서가지고 정권 인수위원회 내에 선거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그런 부서를 하나 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소리가 아주 높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에서 일체 그것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 따지는 겁니다 이천 당선인 신분에 선거 부정이 그렇게 큰 여러분들 3구 대선 뿐만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정권 인수위원회에 그런 걸 고려 안 했단 말이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달에 초 안 돼가지고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선거 이전에 대통령이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낼 수가 있거든요 선관위가 좀 분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야당에서 대통령의 그런 선거 개입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게 행정부 수장으로서 선관위가 선거를 공정하게 치룰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그렇게 득담석 메시지는 낼 수가 있거든요 일체 안 냈거든요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과거 선거에 비해가지고 조작 정도는 좀 낮았지만 전국에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정보를 국정원이나 아니면 정보 개통을 통해서 대통령이 다 입수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일체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참 윤석열 대통령이 남자치고는 참 어무한 사람이구나 속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인물이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때 이미 접었습니다 아 저 양반은 선거 부정 문제를 밝히러 기사가 전혀 없구나 그렇게 그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전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공직선거가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보궐선거 이전에 행정부 수장으로서 공정선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수 우회적으로 강조할 수 있었는데 전혀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당대표가 모르겠습니까 김기현 당대표는 울산 남부 출신의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울산 남구 나의 구청에 의해 기초위원선거에서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조작값 15%를 적용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 100장당 15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더블당 후보와 함께 플러스 15장을 처리해가지고 30장 30% 정도의 간격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울산 남구는 국민의힘 터팟이거든요 그걸 쿡 찍어서 여러분들 조작을 해서 당락을 바꿨는데 그걸 김기현 씨가 모르겠냐 이야기죠 김기현 씨는 울산광역시장도 했는데 한마디도 여러분들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4월 5일 2020년 4월 5일 보궐선거 이후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여러분들 본인이 뒤로 약조한 거나 이런 게 없으면 선관위의 득담성 메시지이자 경고성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거죠 이번만은 선거가 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관위 관계자들이 노력을 좀 부탁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마디도 언급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일체 언급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7번이라 했는데 사실 8번이네요 인수비원회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8번 7번이 아니고 8번 대통령이 선관위의 공정선거관리를 촉구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전혀 지지 않으면서도 발언할 수 있는 8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1번하고 2번 사이에는 인수비원회 인수비원회의 여러분들 관련해서 공정선거를 담당하는 팀을 한 번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데 그걸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든지 이제 지금 와서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란 것은 초등학생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35% 정도를 조작한 거거든요 그럼 가장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화끈하게 부정선거를 저지른 곳이 2020년도 4.15 총선이니까 4.15 총선 당시에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전국평균이 25% 정도 조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정선거 가 일어난 겁니다 10월 11일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대통령이 나온 말씀이 나와 내각이 반성하겠다 현장을 좀 더 찾아가자 그다음 당청 소통을 원활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김기현 씨는 당정세신 민심을 받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부 수장으로서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전혀 선거마다 입장을 좀 피력해서 선관위가 조금 이렇게 분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부정선거가 거의 많은 그런 시민들에게 공유가 된 상태에서도 일체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거든요 한 번이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여덟 번 정도 대통령이 마땅히 여러분들 활용해야 될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그럴 리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뭐 여덟 번 인수위원회의 팀 만들지 않을까 포함하게 되면 여덟 번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책무를 다 이행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억지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 채널을 여러 군데 보신 기회가 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유튜브에서 논평을 하는지는 제가 볼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나 뭐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뭐 억지를 뿌리거나 과장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충분한 농급 위에서 차분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논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날 거고 그러니까 왜 윤석열은 여덟 번이나 침묵했는가 무슨 사연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이나 의무를 윤 대통령이 정말 소홀히 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아니 공 박사님 그냥 10월 11일 강서 보궐선 거 다 끝났는데 그거 자꾸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크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4월 5일 보궐선거가 끝났을 때 아니 그 선거 다 끝났는데 그거 따지면 뭐합니까 2022년 또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끝났을 때 아니 그거 다 지난 선거인데 그거 자꾸 따지면 뭐합니까 그거 따지면 또 뭐할 겁니까 2022년 또 3부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아니 그거 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는데 그거 따지면 또 뭐할 겁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죠 2020년도 4.15 총선 아니 그거 다 4년 전 이야기인데 뭐 지금 왔으면 그거 꺼내면 뭐합니까 다 대법관들도 땅땅땅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허리멍텅한 여러분들 태도를 갖고 우리 사회가 선거 부정 문제를 대하니까 이렇게 부정선거 수령에 빠지는 거죠 제 판단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용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한 신종사기수법이 선거사기수법이 2024년도 총선 결과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보다 훨씬 더 심하게 조작할 것이다 어쩌면 개원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미래를 전망하기 때문에 이게 강서 보궐선거 이전과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8번 정도 기회에 대통령이 아무런 그런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온 것이 너무나 불길하고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고착화가 되면 본인이 워낙은 원하지 않건 간에 선거 부정을 은폐하고 선거 부정이 장기적으로 공고화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이렇게 아마 손이 꼽힐 것 같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대다수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mih님인지 알면서도 말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스마트님은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사법부를 싹 다 바꾸고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런 거대한 악을 만나게 됐을 때 이것이 고쳐지면 이 조건이 부합하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거는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학생 시절에 공부 안 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형광등이 여러분들 불이 잘 안 들어오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다 배가 불러지고 형광등이 밝게 켜지고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의지 여부를 떠나 가지고 대통령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대통령이 당연히 선거 부정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이것을 선택해서 수사할 수도 있고 수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의 초두에 다루고 싶은 건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거냐 시중에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은데 그게 실체적인 진실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차분하게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상시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마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6월까지 여러분들 다 발간됐던 공병호 제야 전문가의 이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 발간됐던 선거부정 시리저 부정선거 해부 시리저에 2권 3권이 여러분들 바로 대선을 다뤘습니다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아주 운 좋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그 선거를 다룬 방송 이 책이 바로 도둑놈들 2권 3권입니다 이 선거는 무지막지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수식 같은 거 여러분 쓰지 않고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이거는 전국에 평균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이게 이제 위에다가 삿각 같은 걸 입혀서 종모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쌍봉 0을 중심으로 종모양이 두 개 생긴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했는가 하니까 윤석열에게서 8%를 빼앗고 심상정에게서 1%를 빼앗아 가지고 윤석열과 심상정에게서 마이너스 9%를 빼앗아서 민주당의 이재명에게 9%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값을 이렇게 플러스 9%로 마이너스 9%로 이동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8%라는 것은 3구 대선의 관내 사전투표의 투표자 수의 8%를 윤석열과 함께 훔치고 심상정에게 1%를 훔쳐 가지고 더해야 하면 마이너스 9%니까 이재명과 함께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보면 그냥 대략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2 곱하기 9니까 18% 정도의 득표수 조작을 한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0을 중심으로 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감춰도 결국은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득표수를 조작해야 되니까 숫자를 조작해야 되니까 이렇게 흔 정거물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전국의 서울특별시부터 제주특별자치시까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좌우대칭에 도별로 여러분들 차이값 관내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값과 브루스값이 여러분들 일치하는 이런 기이한 조작 없이는 관찰할 수 없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서울시만 보게 되면 서울도 똑같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선거가 바로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걸 대통령이 다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자기가 실질적으로 264만 표 정도 격차로 승리했는데 240만 표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 이런 걸 다 정보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덕놈들 2군하고 3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까 표를 얼마나 도덕질했는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선관위 후보별 득표수 제야 전문가 추정치의 차이 그러니까 전국을 보면 이렇게 전국을 보시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는 239만 6906표가 차이가 났다 이렇게 선관위가 선관위는 24만 7077표 차이가 났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전국을 대상으로 다 추정치를 해보니까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 264만 표가 난 겁니다 그럼 이 차이만큼을 조작한 겁니다 240만 표 정도를 조작한 거죠 서울특별시만 보게 되면 선관위는 윤석열이 31만 표 차이를 이겼다 했는데 실제로는 101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규모가 70만 표입니다 부산은 여러분 16만 표 정도를 조작했고 경기도에서는 56만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경기도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가 하니까 이재명이 사전투표에서 이긴 걸로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워낙 많이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경기도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다 숫자가 발각이 된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어떤 종류의 신출을 기묘한 그런 조작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만져야 그래야 이런 부정선거를 성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만진다는 이야기는 숫자를 조작하는 거죠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한 표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전국에서 선관위는 이재명과 윤석열이 24만 777표가 났다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264만 표 차이가 난 것이고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240만 표 정도를 조작을 해가지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당선된 겁니다 윤석열이 당선된 것은 거의 기적적인 일인 겁니다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사전투표를 얼마나 조작했나 이 숫자입니다 선관위는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는 이재명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122만 표로 진짜를 조사해보니까 윤석열이 116만 표로 사전투표에 승리를 한 겁니다 두 개를 여러분들 합치게 되면 얼마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239만 2940표를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116만 표 정도를 이긴 선거를 사전투표에서 선관위는 이재명이 122만 표로 이겼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서울과 경기도의 선관위가 발표한 마이너스 값은 서울과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승리했음을 뜻합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것은 이재명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선거를 이렇게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선거를 이런 식으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아주 중요한 자료를 제가 빼먹었네요 가만히 계시죠 이게 결정적인 자료가 안 들어갔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조금만 있으시죠 제가 그거를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자료를 하나 안 넣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보시죠 이거는 너무 오늘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계시면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가 1분 정도 제가 조금 이따가 1분 정도 제가 조금 이따가 1분 정도 그러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들 264만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거를 24만 7077 표 차이로 승리한 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240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240만 표의 사전투표를 조작했습니다 불구하고 윤석열이 승리 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조작했는지는 이렇게 환히 다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여러분들 2022년입니다 여기 2020년이 아니고 이걸 보시게 되면 대구광역시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이 상태입니다 대구 중구 동구 서구의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조작 정도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도 차이값이 큽니다 이재명 플러스 5% 윤석열 마이너스 4% 이런 겁니다 한 10% 정도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 상태를 여러분들 조사를 하면 뭘 찾아낼 수 있는가 하니까 이 표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이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구하게 되면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차이값을 구하게 되면 거의 무시할 정도로 이재명은 차이값이 마이너스 0.6% 윤석열은 1.3% 정도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전국을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은 전산 조작이 안 되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고 전산 조작은 아마도 현장을 협조를 받아 가지고 투표지 분류기하고 사전투표용기의 QR코드를 사용했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자료가 전송이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에서 뭐죠 최종적으로 그냥 집계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문제는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알기 힘들고 다만 중요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해서 3구 대통령 선거를 여러분들 264만 표 차이가 나는 선거를 24만 표 차이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했다는 거죠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선거 직전에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그 선거를 주관하는 국힘당 내부의 그런 선거관리팀에서 또 한 10% 정도 격차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0.73% 격차로 윤석열 후보가 이긴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될 건데 윤석열이 어떻게 승리했냐 이야기죠 송영길이 여러분들 3월 9일 날 저녁 8시 무덤에 오마이뉴스가 정했지 않습니까 송영길 당대표가 오마이뉴스에 여러분들 출연했던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전화를 했는데 푹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시면 될 겁니다 새벽 나오면 다 이겨 있을 거란 이야기죠 선거를 다 조작하니까 송영길은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요소가 하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바로 뭔가 하니까 윤석열이 도대체 어떻게 이겼냐 이야기죠 그렇게 조작을 심하게 했는데 240만 표를 조작했는데 어떻게 이겼냐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굉장히 희한한 그런 현상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책에 나오는 테이블입니다 도둑놈들 3권에 도둑놈 3권에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친묵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은 평범하게 조작한 지역이 있고 강력하게 조작한 지역이 있고 초강력으로 조작한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한 조작 지역이 있습니다 조작을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미지근한 그런 특수한 조작 지역이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입니다 호남을 제외하고는 대개 15.42% 정도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0장당 15장 정도를 빼앗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거의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구 광역시하고 경북은 윤석열 후보의 텃밭입니다 대구에서 윤석열 후보하던 사전투표 득표수가 68만 9천표 그런데 2만 7천표밖에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율이 3.9%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67만표 정도 훔쳤는데 67만표를 받았는데 2만 2천표밖에 안 훔친 겁니다 3.3%입니다 이 테이블이 책을 발간할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윤석열이 빼앗긴 득표수는 대부분 무슨 득표수인가 하니까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만 훔친 겁니다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는 관외 사전투표는 거의 손을 못 댔습니다 선거 조작 세력들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전국 평균의 시도별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통상 15.42%를 훔쳤는데 대구와 경북에서는 각각 3.9% 3.3%밖에 표를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주 이례적이고 3구 대통령 선거의 승부가 어디서 결정됐는가 하니까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관외 사전투표에 손을 못 댔기 때문에 이재명이 패배한 겁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 다 손을 댔는데 어떻게 경상북도하고 대구 광역시만 손을 못 댔냐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대구의 2만 7천표 그리고 경상북도의 2만 2천표는 우편투표만 조작을 한 겁니다 우편투표는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 이런 방식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는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우편투표는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훔쳤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가 전혀 그러니까 사전투표장 현장에서 전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 숫자를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도둑놈들 2군하고 3군을 쓸 때 저는 그리고 제야 전문가도 함께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를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와 가지고 보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게 주어진 8번 정도의 선관위로 하여금 공정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담가지 않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러분들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 대구 경북에서 뭔가 이렇게 좀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조작은 투표지 분류기가 주로 사용됐지만 마지막에 숫자 개수 조정은 서버에서 아마 개수 조정할 걸로 제야 전문가도 추정하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에 개수 조정이나 이런 것은 서버에서 할 겁니다 서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조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개수 조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다른 여름 공직선거 같은 경우는 대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가 나가면 지나면 그냥 발표했는데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이틀 이상 걸렸거든요 숫자를 발표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게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수십 개의 지역선관위가 있는데 이게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이 갔냐 안 거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와서 보면 이 작업들이 우연인가 옛날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그건 큰일인 거죠 누군가 도움을 줬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다 밝혀지겠죠 안철수 단이라 이런 것도 여러분들 다 변수가 되는데 단이라 했더라도 왜 전국의 다른 지역은 다 뭐죠 예 두 단위 조작이 됐는데 어떻게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만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게 미스터리인 겁니다 저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냥 숫자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3구 대통령 선거 분석 작업이 끝났을 때 우리는 그래도 좀 순진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고 저는 대구가 야성이 강하니까 윤 후보를 돕기 위해서 지역 선관위가 협조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8번이나 여러분들 침묵하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처럼 천문학적인 조작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다 입을 다무는 걸 보면서 제 양반들이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사연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연이 어디 있겠냐나 생각을 해보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는 어떻게 이런 이런 자료가 나오냐 이야기죠 선거 사기범들이 이런 작업을 한 번 두 번도 해본 것이 아니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2021년도 보궐선거 4번 정도 이런 해 가지고 완벽하게 작업을 완수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그런 선거 3구 대통령 선거의 다섯 번째에서 이렇게 어리부리하게 다른 데는 다 두 단위로 이런 데 조작했는데 왜 여기는 한 단위만 조작을 했냐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을 왜 안 했냐 여러분 예를 들면 대구에서 70만 표라고 한번 보시죠 경북에서 67만 표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67만 표의 10% 정도가 되면 13만 4천 표가 됩니다 윤석열이란 게 이런 13만 4천 표를 빼앗을 수가 있으면 마이너스 처리하고 이재명에게 13만 4천 표를 더하게 되면 여러분들 선거가 바뀐 겁니다 그게 경상북도만 그냥 전국 평균으로 여러분들 조작해서도 이기는 겁니다 경상북도하고 대구에서 전국 평균은 경상북도에서 여러분들 전국 평균으로 조작하게 되면 20% 정도만 여러분들 조작하게 되면 13% 정도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13만 표 그럼 13만 표 빼고 13만 표 더하게 되면 26만 표를 조작하기 때문에 26만 표를 이재명이 조작했으면 승부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고 경상북도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자는 것이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이게 우연의 숫자냐 이야기죠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숫자를 만들어줬냐 이야기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3.9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가 언젠지 또 그걸 들고 나옵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사건을 추적할 때는 10년 전 자료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1년 전에 7월 전 3.9 대통령 선거에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는 전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없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테이블을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좀 이상하다 생각할 겁니다 15% 정도 대구하고 경북에서 조작했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 겁니다 가뿐하게 이 숫자가 우연이냐 이야기죠 우연히 이런 숫자가 나왔냐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가 우연히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조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일체 발언을 하지 않고 취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체 발언을 하지 않는 그 이유를 궁금한 끝에 이 양반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왜 이렇게 대구하고 경상북도에서 낮은 수치가 나오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전혀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순진한 사람들은 그냥 전산 에르나 오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순수하게 보기는 힘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특히 10월 11일 날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이나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대표의 엉뚱한 소리나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유 없는 침묵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침묵할 거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국민들이 알 수가 없고 국민들이 알아서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침묵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 가운데 일각에서 이렇게 아우승을 치는 것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도 깔아뭉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깔아뭉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 이유가 없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당당히 참 복잡한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복잡한 문제가 됐는가 하니까 이게 여야 구분이 이제 별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씨를 여러분들 꿇어 앉히고 김기현 당대표를 무리하게 여러분들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게 여러분들 국민들이 단식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당대표 경선을 선관위 측에 위임했지 않습니까 이미 2021년도 6월 달에 이준석이 당선될 때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가 나경원과 이준석만 큰 격차가 났지 않습니까 조작이 쉬운 모바일 투표에서 이준석이 압도적으로 나경원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 외에 3명의 후보들은 ars하고 모바일 투표의 득표율이 별로 차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공명호 tv에서 이야기 했죠 마치 공직선거의 사전투표는 모바일 투표고 당일 투표는 조작이 힘든 ars 투표인 거죠 그 격차가 두 사람 나경원과 이준석만 현저하게 큰 격차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김기현 당대표 선출 과정에 선관위 측에 위임을 해 가지고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머리 있는 사람들은 다 저 양반들이 선관위 측에 협조를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도 결과도 제대로 발표 안 했지 않습니까 모집단이 몇 명인지 표본집단이 몇 명인지 ars를 몇 표를 받았는지 모바일 몇 표를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아 도둑놈들 오건 말미에 참 복잡하게 됐다 이게 뭐 여야가 이렇게 뭐 이렇게 다 붙이고 장 붙이고 하니까 앞으로 정치인들에게서 선거부정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참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끼리 뭐 묵계가 돼 가지고 일종의 거래를 통해서 그냥 뭐 덮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국민들은 지금 목숨이 걸린 일이고 국가는 존망이 걸린 일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거래의 대가를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추세라면 총선 대선 앞으로 지방선거가 다 특정 정당과 협력하는 선관위가 선거 결과를 다 만드는 체제가 그냥 고착화되지 않습니까 그 고착화되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익과 국민의힘 이익과 그리고 일반 국민의 이익이 완전히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이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 인명직이지 않습니까 임기를 가지고 국민들이 표를 줬으니까 그냥 그 직책을 수행하는 거지 본인들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일들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나 뻔하게 대한민국이 더블당 1당 지배체제로 지금 돌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전혀 걸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당대표가 다른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무지막지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선거 사기 세력들은 이렇게 메시지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마음대로 선거 조작하시오 나는 손대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 총선 결과가 이미 다 결정이 된 겁니다 남은 것은 개헌선을 돌파하느냐 아니냐만 남은 겁니다 그거는 국민들한테는 목숨이 걸린 일이고 국가는 존망이 걸린 일인데 지금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 관계치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토록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여당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대조되고 충돌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해야 될 이유도 없는 사람이고 김기현 당대표를 위해서 지하자 좋다고 이렇게 춤을 춰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성정 자체도 그런 부분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임용직이고 공복이기 때문에 국가의 일반 국민들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때는 당연히 뭡니까 언론들이 나서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모든 언론들이 다 침묵하니까 대부분의 유튜브도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국민들이 목숨이 걸린 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경상북도하고 대구광역시에서 전국 평균 한 15% 정도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 했으면 걷더니 이재명이 이겼을 건데 왜 여러분들 전국의 여러분들 17개 시도 가운데서 경상북도만 대구광역시에서 무슨 3%대 여러분들 우편투표만 조작하고 관내 사전투표만 조작하고 관내 사전투표를 왜 손을 안 댔냐 이야기죠 그걸 누가 도움을 줬냐 이야기 아니면 우발적인 사건이냐 그게 핵심인 겁니다 우발적인 사건일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전산을 다섯 번이나 조작해가 여러분들 선거 승부를 결정한 베테랑들인데 그게 우발적이겠냐 이야기죠 그래서 이유 없는 침묵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침묵의 진짜 사연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대통령의 침묵이 국민들의 생존과 국가의 흥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 끝난 것을 말라고 그냥 덜추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일을 보면 볼수록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국민들이 죽든 살든 저것끼리 그냥 주고받고 이런 거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여러분들 침묵합니까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뭐죠 전산 조작을 그렇게 야무지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구 경북에서만 관내 사전특표 조작을 왜 안 했냐 이야기죠 거기만 손을 댔으면 이재명이 됐을 건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이거 여러분들 보면 볼수록 희한하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의 15% 정도만 조작하더라도 이재명이 거뜬히 이겼을 겁니다 67만 표 여러분들 10% 되면 6만 7천 표입니다 그러면 얼추 10만 표 정도 조작을 하는 겁니다 10만 표 조작했다는 것은 10만 표가 아니고 마이너스 10만 표 플러스 10만 표니까 20만 표 격자를 선거하니까 만들어내주는 겁니다 경북에서 10만 표면 여러분 조작하더라도 20만 표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 대구에서 68만이니까 여러분들 10%만 조작하더라도 6만 8천 6만 9천 정도 됩니다 그럼 13만 표 정도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아주 세월이 흐르면 다 무선 약조가 있었는데 다 밝혀지겠지만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은 그 사람들의 여러분들 이익하고 국민들의 이익이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깨어있는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선거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해가지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전투표 참여자로 만들어서 일종의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증가시켜가지고 그것을 여당의 더블당 후보한테 왕창 옮겨주면 다 승리하더라 그걸 이번에 밝혀낸 거 아닙니까 제2아 전문가가 선관위가 여러분 발표한 사전투표율 22.64%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죄다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여러분 끝나고 난 다음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해 보니까 진짜는 15.43%인데 사전투표율이 선관위가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22.96%라고 이런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짜 여러분들 사전투표자수 37473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부 여러분들 누구한테 줬습니까 더블당의 진교훈이 함께 넘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승부를 조작해가지고 역대 선거사상 사상 최악의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5%를 조작하는 선거를 가지고 압승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압승한 선거가 여러분들 발생했는데 대통령이 한 말씀도 없는 겁니다 이 방법이 그대로 여러분들 2024년도 총선에 그대로 사용될 것 같은데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조작범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케이 사인 받았다 마음대로 앞으로 조작하자 제 양반은 다루지 않기로 그냥 우리 함께 메시지 줬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선거를 다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자수를 부풀리기를 하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대선 기준으로 해가 선거인수는 별로 변함이 없거든요 다른 선거를 분석하더라도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49%만 조작하더라 전국에서 240만 표 정도를 조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는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화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 입 딱 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이익하고 국힘당의 이익하고 국민의 이익이 완전히 상충하는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충돌한 경우는 그동안 보지를 못했거든요 완전히 뭐죠 국민들을 적취하 일당 지배체제하에 그냥 팔아먹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그냥 팔아먹은 거지 않습니까 일당 지배체제하에 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들 다 완간된 부정선거 해부실이죠 도독놈들 1권부터 5권 오늘 지금 설명드렸던 것은 대통령선거를 따른 2권 3권이죠 여러분께서 이 책이 날개를 달고 활활 주변에 이렇게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정권의 소중함과 참정권을 지키는 그런 운동에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제까지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한국인이 쓴 세계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아주 잘 쓴 우수작이고 대단히 여러분들 잘 쓴 책입니다 아주 여러분께서 한번 주말에 1도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엉뚱한이 아니고 엉뚱한이네요 엉뚱한 여러분 참 기회한 나라에 살게 됐죠 제가 이제 한 2000년 조금 몇 해 전부터 이제 조직생활을 시작을 하고 한 10여 년 정도 연구소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이후로 이렇게 이제 나라의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래도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이 이제 극성을 부려가지고 나라가 좀 많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부정선거가 나라를 삼킬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앞일은 알기가 힘듭니다 선거부정이 나라를 삼킬 것이다 이런 것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대중영합주의가 나라를 어렵게 할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했지만 부정선거가 나라를 완전히 그냥 삼켜버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것은 전혀 생각 안 하셨을 겁니다 아침에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한 분이 답답한 나머지 자료를 올렸네요 여러분이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강서구청장 사전선거 득표일 돌연변이 빼박표 2022년도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일 24년도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일 이걸 좀 더 특별하게 쓰셨네요 23년도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일 그걸 좀 더 높게 보게 되면 붉은 편이 국힘의 사전투표 득표일 염창동 68.5%대 27.2% 등촌일동 66.4%대 국힘당 28.3% 등촌일동 더블당 61.6%대 국힘당 34.59%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죠 이거는 뭐 그냥 국힘당 득표수를 훔치고 빼앗고 그다음에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 주지 않으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숫자상의 어마어마한 조작이 발각이 됐습니다 불구하고 조선중앙동화의 농객들은 다 침묵하고 대통령은 뭐죠 엉뚱한 소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기가 찬 거죠 나라가 여러분 이걸 쉽게 이야기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수 조작 차익값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국힘당이 마이너스 17.5%라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수 훔쳤다는 거죠 도독질을 당한 겁니다 이만큼을 더블당에게 넘겨준 거죠 더블당은 플러스 17.5% 2020년도 4.15 총선 같은 경우 이게 마이너스 12.5% 플러스 12.5%였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라든지 언론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문과 출신이지만 그래도 참 너무나 양심이 없고 무지합니다 이 봉오리가 두 개인 정구분포를 이번에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선거면 0값을 0%를 중심으로 해서 국힘당 종모양의 분포도 하고 더블당의 종모양 분포도가 이렇게 겹쳐야 되는 거죠 단봉구조 1봉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건 쌍봉구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가장 쉽게 변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득표수를 이동시킨 사전투표 득표에 이동시킨 것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그대로 다 나오죠 이런 비슷한 것이 이게 2020년도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게 똑같이 이게 평균값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위에다가 종모양의 그림을 종모양의 그림을 이재명 플러스 9% 윤석열 마이너스 8% 심상정 마이너스 1% 그래프인 거죠 조작을 해 가지고 여기서 훔쳐서 두 사람한테 이게 더한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더블당 이재명 플러스 9% 국힘당 마이너스 9%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대선에 관내 사전투표를 보면 18% 정도를 조작을 한 건데 관내 사전투표자수 이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점 의욕이 없이 그게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좀 허술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그냥 통계적인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은 부정선거를 댄별하기 좋은 것이 비교적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 가 이렇게 자세하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대선이지 않습니까 모든 선거를 2017년 대선부터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봉오리가 두 개인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 차익값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그럼 이게 조작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것이 쌍봉구조에서 담봉구조로 여러분들 접근하는 그런 과정에서 뭘 찾아낼 수 있는가 하니까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동안 부정선거를 해오던 사람들이 상대방에게서 표를 빼앗는 방식을 사용한 것은 너무나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가짜 투표자 수를 3만 7천 명 정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에 더해 주는 새로운 사전투표 조작 기술을 이번에 선보였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사전투표 조작 기술을 선보이더라도 득표수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다 발각이 되는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선관위 사람들은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조작하면서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제야 전문가나 공박사 눈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짧은 생각이죠 신출 기묘한 조작방법을 쓰더라도 마지막에는 숫자를 만져야 되는 겁니다 숫자를 만지면 이렇게 들통이 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김용빈이 이끌고 있는 노태학이 이끌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이 죄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플러스 9% 마이너스 8%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플러스 17.5% 마이너스 17.5%를 조작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작이 판결이 된 거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어떻게 조작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찾아낸 것이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선거가 끝나고 후보별 득표수를 선관위가 발표한 다음에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실제 사전투표율은 15.43%인데 7.49%만큼 올려가지고 22.96%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국민을 속인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표를 37.473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더해줬는지 어떻게 더해줬는지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동별로 다 여러분들 뭐죠 균일하게 규칙을 사용했으니까 더한 거죠 진짜만큼 선관위가 더해줘가지고 가짜를 만들어낸 겁니다 염창동에 가짜가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5799표인데 이 절반이 진짜 2900표고 절반이 선관위가 더해준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은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일단 차이값을 가지고 진단하고 그다음에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분석하기 시작하게 되면 사용된 규칙을 그대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선거관리위원회를 도덕놈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범죄집단 그리고 김용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을 범죄집단의 괴수 수계라고 하고 노태학을 여러분들 선관위의 수계나 괴수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아무 말 못하지 않습니까 왜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기 때문에 어디서 얼마를 도덕질했는지가 다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도덕질한 게 다 나오니까 김기은 씨가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얘기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여름 치러지는 아침에 자유민주주의 대들보인 선거제도는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러서라도 절대 지켜내야 됩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그런데 선거가 끝나는 다음에 입 딱 닥치고 뭡니까 당의 안정과 발전전을 도약을 위한 인명직 당직자들의 결단을 존중하고 그 뜻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생을 우선적으로 하고 당의 면모를 쇄신하고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의 이득과 국민들의 이득이 이렇게 강하게 충돌되는 사례는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과 국민들의 이익이 완전히 충돌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은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닫는 것이 이익이고 국민들은 선거 부정 문제를 밝히지 못하면 노예가 된다는 것 일당 지배 체제 하에 놓인다는 것 이 차이인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국민의 이익과 대통령의 이익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고 김기현의 이익과 윤석열의 이익과 국민의힘 이익이 한패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이익은 완전히 다른 쪽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제가 심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당 지배 체제를 구현하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팔아먹었다 넘겼다 적 치하에 넘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도 과한 이야기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마치고 나서 뭡니까 예쁜 마누라고 이러면 돈이 있으니까 잘 살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냥 이제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문정건보다 훨씬 더 극렬한 여러분들 체제 하에서 수십 년을 살아야 될지 수백 년을 살아야 될 때 알 수가 없는데 왜 참정권을 빼앗겼으니까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거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아니까 저거가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뭡니까 대통령이 묵인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한 말씀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익과 여러분들 뭐죠 국민들의 이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걸 국민들이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을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부정선거 세력들한테 아직도 뭐 윤 대통령의 맹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섭섭해하겠지만 제가 그래도 좀 절제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을 팔아먹은 겁니다 대통령 이익하고 여러분 국민의 이익은 완전히 배치하는 겁니다 더블당 여러분들 더블당의 이익과 여러분 국민의 이익은 완전히 대조가 되지만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최근 메시지입니다 내년 총선은 진영 대결이 최고점에 이르는 총선이 될 것입니다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 이야기죠 내년 총선은 선거 사기 세력들이 뭡니까 모든 걸 장악한 총선이다 이야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죽든 살든 관계없는 겁니다 입으로 국민을 위해 가지고 국민이 민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내 눈에는 다 뭡니까 적어 이익을 극대화해서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지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년 총선이 진영 대결이 최고점이 이르는 총선이 될 겁니다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 내년 총선은 선거 사기 세력들이 다 하기 나름 선거인 겁니다 다 여러분들 뭡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만드는데 선거 결과를 만드는데 뭘 여러분들 뭡니까 진영 대결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헛소리들 하는가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헛소리들인 겁니다 선거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무슨 국민의힘에 압승을 하고 다 뭡니까 뭐 그냥 희망적인 상황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한테 이익이 되면 사실이고 내가 믿고 싶으면 사실이니까 사실이 원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실 자체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선거 부정이 일어난 사실을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언론사 신문사 쓰는 기자들도 다 뻥을 치지 않습니까 민심의 향배가 어떻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죄에다 조작을 해서 결과를 만들었는데 민심의 향배가 어떻고 대통령을 심판하는 선거다 정말 조선 사람들 대단합니다 북조선만 대단한 줄 알았더만 남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따위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이고 내가 믿는 게 사실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사실이고 내 않게 이익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홍준표 여러분들 광역시 시장 입장에서 진영 대결이 체계점에 오르라 하니까 이게 뭐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선관위가 선거 결과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지 아무도 그걸 만들려면 선거 부정이 일어난 걸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숫자로 이런 포시가 나왔는데도 그거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뭐 가만히 있으면은 뭐 여기 보시면은 홍준표 시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기 고노용 변호사님 가보니까 홍준표 지금이 자유당 시절이냐 투표함 바꾸칠 수 없어 이게 2020년 5월 무렵일 겁니다 고노용 변호사가 자유당 시절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시절에 재검표 결과 위조 투표주로 몽땅 바꾸치기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잠잠하고 주요 의료는 취재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꾼들은 대한민국을 사기극으로 가지고 놀면서 점점 불법천지로 만들어가고 있는 위험하고 무책여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서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을 선택해 제외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 홍준표 시장은 재검표 이후에 스탠스를 바꿨지만 여전히 선거부정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2021년도 8월 18일 홍준표 시장이 홍카콜라에 나가 가지고 민경욱 의원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에서 부정선거 정황이 드러납니다 정황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안 끼쳤다 간에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홍준표 씨가 할 수 있는 발언은 이게 아마 최대치 같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이익하고 국민의 이익은 전혀 이렇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이익과 일반 국민들의 이익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거죠 대부분의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여당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과 대통령의 이익이 일치하는데 이 나라는 그게 전혀 지금 맞지 않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께서 정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사용되던 방법이 2024년 총선에서도 그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조금 더 주말에도 좀 깊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론도 다 거짓말입니다 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거 뭐 사회가 좀 집단체면에 걸린 것 같아 총선에서 누가 승리하겠느냐 일어난 사건을 눈을 감으니까 기자라면 당연히 여러분들 사실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월간조선에 보면 이번 11월에 대장동 여론조작 사건 전말 여론조작하는데 선거는 조작을 못하겠습니까 여론조작은 보도를 하도 선거조작은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월간조선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배진영 편집장이 내년 총선에서 어느 쪽이 이길까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놨나 싶어 가지고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여기도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해놨네 실체를 안 보니까 사실을 안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내보고 미쳤다고 할 겁니다 저 사람은 미쳐가 저렇게 부정성 거를 외친다고 할 겁니다 기자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의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과 사실에 대한 해석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자도 마찬가지고 배진영 편집장이 비교적 좋은 글을 많이 쓰는데 10월 11일 서울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지켜보는 내내 독일의 히틀러가 집권하는 그런 바이마르 공화국 이야기를 한참 소개하고 민주당 첫밭이었던 강수구에서 일련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전국의 물구비를 바꾸려는 의지가 영역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주 절박했고 국힘은 별로 절박 안 했다 보수정당에는 도대체 간절함이란 게 없다 정치를 관찰하는 많은 이들이 내년 총선에선 더 먼저 더 과감하게 변화한 쪽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만났던 국민의힘 고위당직자는 변화? 그런 게 왜 필요해요? 이재명 리스크만 묻어가면 만사 오케이인데 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가 돼야 이길 수 있는데 배진영 기자도 철두철미하게 뭡니까? 대다수의 언론인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며칠 전 밤에 평소 알고 지내는 젊은 흑수저 작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기자님 이거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저쪽은 점점 더 기세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이쪽은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다시 좌파에게 나라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넘어가겠죠 어떻게 찾아 나라인데 마지막 결론이 더 간절한 쪽이기입니다 그게 뺏으려는 쪽이건 지키는 쪽인간의 말입니다 간절함이 문제가 아니죠 간절함도 물론 싫어한 거지만 선거 부정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간절함이고 나발이고 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월간 조선에 복그레 씨가 한 번 여러분들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죠 월간 조선 정도가 좀 다루어주면 좋은데 그것도 다 쉽지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 나라가 이게 뭐 내 생각에는 다 맛이 가버린 것 같아요 사실 취재를 안 하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언론인들이나 법조인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문과 출신들이라서 그런가 뭐 그런 점도 좀 있겠죠 있지만 이게 뭐 문과 이과 여러분 관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게 문과 이과입니까 이 그래프 보고 다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국힘당은 어떻게 자꾸 모든 사전투표를 빼앗겼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2020년도 4.15 총선에 조작 안 했던 광주 광역시 광산구갑은 차이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의문 정도는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문과 이과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언론인들도 이분이 내가 볼 때는 바닥을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거 부정을 이렇게 야멜차게 했는데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 이 사건을 묵인한 대가로 외면한 대가로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사건 인데도 아니 이거 보라고 4.15 총선에 거의 예외적으로 조작 안 했던 지역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문과 이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이게 좀 이상하니 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강서 보궐 사전투표에 당일이 48.5% 나온 후보가 사전투표의 65.7%가 어떻게 나오냐 이걸 보고 배진영 편집장 같은 사람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걸 보고 조작했다고 생각 안 드는지 이게 얼마나 기가 찹니까 20개 동에서 강서구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 0값을 중심으로 17.5%는 당일 투표 기준으로 17.17% 이상 정도가 더블당은 다 플러스가 되어 있고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7%가 되어 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게 문과 이과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심의 문제지 자기 노후 문제고 여러분 자식들의 미래 문제인데 여기 정의당 진보당 녹차당 자유통일당은 다 차익값이 오차범위인데 0에 3% 작지 않습니까 이걸 왜 큽니까 아니 공부를 왜 하냐고요 머리는 왜 달고 다니는 겁니까 월간조선의 편집장을 하면 배진영 여름 기자가 머리는 왜 달고 다니냐고요 배진영 기자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의 여름 기자들이 중견기자들이 아무리 문과를 나왔다 하지만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재야 전문가가 선거되어 있다 발표되고 난 다음에 다 얼마나 도덕질한 것까지 다 찾아내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3만 7473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그걸 다 더블당의 진교훈이 함께 다 줬다 더 이상 얼마만큼 이런 부정성 걸 밝힐 수 있겠습니까 다 까발겼는데 이걸 대통령이 깔아뭉개고 김기현 당대표가 어문소리 하고 신문기자들이 다 깔아뭉개고 얼추 나라가 망한 거죠 이 비용을 얼마나 이름 치르게 될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은 완전히 그냥 뭡니까 이별한 겁니다 대통령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겠죠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침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침묵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그 대안 중 하나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두 지역만 17개 시도에서 그 부분만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안 됐습니다 아무리 이런 도표를 봐도 희한합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미리네 지금 다 알고 있다고 추정되면 다 알고 있겠지 뭘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입을 다물어야 되는 특별한 사연이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를 이렇게 까부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대로 2024년도 총선에 재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참이 이렇게 대비하거나 준비하거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지 나라 전체가 어떻게 선거부정을 일곱 번씩이나 당하냐 여덟 번이죠 여덟 번 선거부정을 어떻게 여덟 번씩이나 당하고서도 아직도 뭐죠 그걸 외면할 수 있느냐 아니 2020년도 4.15 총선만 도덕질을 했으면 그러면 뭐 사람이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선거부정이 없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동일한 조작기술을 사용해가 7번째는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신종 사기술법을 도입해 가지고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치러 가지고 그 여덟 번의 부정선거를 차이값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었지만 동시에 제야전문가의 기여 때문에 조작한 규칙까지 다 찾아내가 밝혔는데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나 언론을 대표하는 중견 언론인들이 그렇게 일어난 사실을 마치 없는 것처럼 보지 않은 것처럼 듣지 않은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니까 그게 온전한 사람이 취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침묵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왜 침묵하겠냐 왜 침묵하겠냐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침묵하는 걸 보고 아 침묵하는 데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동안 그래도 그냥 그럴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에서 여타 지역의 전국 평균이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5% 이상 정도를 훔쳐갔는데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에는 3% 대밖에 훔쳐가지 않았고 그 3%가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만 여러분을 훔쳐갔는데 왜 그러면 60만 표에서 70만 표 갖고 온 그 막대한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 사전투표에서 어떻게 관내 사전투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을까 통계 자료로 보면 희한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는 아주 특별한 사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여러분들 뭐죠 딴 데는 다 이렇게 왕창 빼앗아 갔는데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와 대구 경북에서 68만 9천표 경상북도의 67만표인데 윤석열이 빼앗긴 표는 2만 7천표 2만 2천표밖에 안 된다 이게 모두 다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다 그게 3.9%밖에 안 된다 전국 평균이 호남을 제하면 15.42%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름 작게 했지 관내 사전투표는 왜 훔쳐가지 않았지 누가 도움을 줬나 누가 도움을 진짜 준 거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10%만 여러분들을 훔쳐도 경북에서 6만 7천표 6만 7천표를 훔친다는 이야기 6만 7천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6만 7천표를 더하기 처리하니까 13만 4천표 정도 격차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에서 10% 정도만 조작을 했어도 이재명이 여러분들 대통령이 됐던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어마어마한 이름 조작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딱 떼는 걸 보니까 진짜 특별한 사연이 있는 모양이다 그 특별한 사연 때문에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다면 그러면 그것은 국민들은 노예로 가는 거니까 더블당 지배 선관위 협조 1당 지배체제로 가는 거니까 그냥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투표수에 오든 말든 사전투표율이 높든 말든 관계없는 건 사전투표는 선관위가 올려버리면 끝이니까 이제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투표 많이 합시다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낮더라도 선관위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올려버리면 끝이니까 그 어마어마한 위험이 뭐죠 그냥 눈앞에 보이는데 대통령이 입을 다물어? 대통령이 입을 다문다고? 그럼 그게 우리 대통령이냐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완전히 충돌하는 거죠 물론 이런 이야기하면 지금도 뭡니까 다시 한 번 윤석열 해가지고 대통령을 보호해야 됩니다 대통령 많이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대통령에게 쓴소리는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주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으니까 이제 보궐선거 여러분들 뭐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대선부터 2022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몇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같은 훔친 득표수만큼을 더불당하게 더해주는 그런 조작방법을 썼는데 그거를 제야 전문가가 완전히 까발겨가지고 조작에 사용된 조작값 규칙을 다 찾아내가지고 공병호 tv에서 뭡니까 계속 그 문제를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게 다 공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선거사기법을 선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야 전문가 공병호가 이걸 변별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그런 부정선거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조작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숫자에 고스란히 흔적이 남고 바로 차이집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왼쪽이 강서구청장 2022년 선거고 오른쪽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두 선거에 모두 다 부정선거가 있었고 2022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부정선거가 좀 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좀 덜 했건 많이 했건 간에 그냥 한눈으로 보면 차이집 그래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그대로 표가 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후보가 두 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선관위가 도독질한 득표수하고 표를 쑤셨는 득표수가 그대로 동별로 일치하는 겁니다 가양제 1동 사전투표자 수에서 4.3%를 도독질한 다음에 더블당하게 4.3%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3의 후보가 없기 때문에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는 그냥 도독질한 표수 도독질을 해가지고 넣어준 표수가 그대로 여러분들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했는가 아니고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한 것이 아니고 남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이걸 한 겁니다 이런 짓을 그래서 내가 맨날 노래를 부른 겁니다 선관위는 선거 범죄집단이고 선관위의 신임 사무총장인 김용빈은 범죄집단의 수계곡 괴수다 즉시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도 선관위 사람도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왜 이런 도독질을 해놓으니까 무슨 뭐죠 포렌식을 안하고 서브를 그냥 포멧트를 다시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득표수 자료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도독질한 게 다 드러난 겁니다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도독질 한 겁니다 신종수법을 사용하더라도 도독질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 여러 차례 방송을 했지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한 번 스텝별로 한 번 정리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대선과 2024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상대방 사전투표 득표수를 도독질해서 더블당이나 민주노총 지지후보에게 대해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제야 전문가가 정확하게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조작값 규칙을 그대로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곤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 신종수법을 도입한 거죠 이번에는 뭔가 하니까 조작값 방식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선관위가 신종사기수법을 도입했다 통합선거인명부 위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왕창 늘린 다음에 전부를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조작이 많이 한 겁니다 조작을 뚱뚱하지 않습니까 차익값 크기가 큰 겁니다 반면에 2020년 4.15 총선의 광주광역시 광산국합에 조작하지 않는 것은 차익값 크기가 자꾸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차익값이 이렇게 교차가 되는 겁니다 이걸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이걸 김기현 여러분들 당대표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알지만 이것을 은폐해야 될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사연 때문에 국민들이 죽게 됐는데 그들은 관계 안 하는 겁니다 그들이 특별한 사연 때문에 부정선거 세력들에게 항의 한 번 못하는 그런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특별한 무슨 사연 말 못할 사연 때문에 부정선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지만 국민들은 죽게 된 겁니다 왜 선거 사기 세력들이 내놓고 있는데 조작을 해가지고 총선 대선을 다 압성을 더블당을 시킬 테니까 그럼 꼼짝없이 여러분과 제가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체제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이익과 국민의힘의 이익과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의 이익은 완전히 여러분들 갈리게 된 겁니다 뭐 디카폴링이라고 합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부정선거 세력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여러분들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이 그래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가 출발점입니다 이 그래프가 차익값이 이렇게 큰 거는 통계학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났던 걸 뜻하는 겁니다 오른쪽은 4.15 총선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갑에서는 부정선거가 없었습니다 그럼 차익값이 아주 작습니다 거의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규칙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차익값이 가장 적은 상태로 이렇게 수렴하다 보면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표를 어떻게 만들어낸지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익값 그래프가 엄청나게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 다 발각이 돼 가지고 이런 방법을 썼지 않습니까 더블당을 당선시켜야겠는데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득표수를 훔치는 방법은 이미 다 알려져 가지고 제야 전문가하고 공병하고 하도 떠들어 가지고 책도 내고 해 가지고 이제 그걸 쓸 수가 없다 그러니 신종방법을 고심해 가지고 찾아낸 것이 통합선거인 명부를 예서 사전투표자수를 뻥튀기는 겁니다 놀랍게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가 끝난 10월 7일 날 선관위가 무슨 발표를 했는가 하니까 역대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동아일보에 난 기사가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치 22.64% 이게 여러분들 뭐죠 부정선거할 가짜 사전투표자들 포함해 가지고 부풀려서 발표한 사전투표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번에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11만 3313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다는 것이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거짓말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선거에서는 이렇게 차이값이 엄청나게 큽니다 김태호하고 여러분들 진기훈이 이거는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관위가 당선자 진교훈을 발표하고 각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발표하니까 바로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득표수 분석에 들어가 가지고 조작규칙을 찾아내서 진짜 사전투표자 수를 찾아낸 겁니다 진짜를 찾아보니까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진짜 7만 7242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는데 3만 7473명을 더해 가지고 11만 4715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다고 뻥튀기를 해서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이 3만 7473표를 다 더불당 진교훈이 함께 다 넘겨줄 겁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좋아요를 눌러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작업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투표자 수는 선거인 수에 비해 가지고 한 50% 정도가 머무르게 되니까 얼마든지 선거인 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규칙을 딱 찾아내게 되면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선관위가 쑤셔 넣은 득표수 그리고 진짜 득표수를 그대로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숫자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가 가 있으면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선관위가 쑤셔 넣은 부정직한 투표수를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다 이렇게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은 이 신종수법이 2024년 총선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이 방법은 그냥 거저먹기입니다 사전투표자 수만 부풀려서 발표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 몇 명이 가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더블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부풀리기만 하면 부풀리기만 하면 그냥 모든 게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제가 계산을 해본 것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2020년 대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거인수 가운데 3%를 조작하게 되면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95만 명 확보할 수 있고 이번처럼 선거인수를 7.49%를 조작하게 되면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239만 5,721명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240만 표 정도를 그냥 가짜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분이 여러분들 나쁘면 한 20% 조작하게 되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선거가 여러분들 되는데 이걸 브레이크를 그려야 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인데 그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도 말 안 할 겁니다 왜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사연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그냥 일당이 지배한 체제로 그냥 완전히 그냥 모가지가 잡혀가 그냥 시간이 가는 겁니다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창 하면 나중에 총선 끝나고 대선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겁니다 이걸 막을 생각할 대통령이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말 못할 특별한 사연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위중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에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선거 공정성을 밝히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완간된 부정선거 해부실이자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을 여러분이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3주 전부터 여러분들 공병호 tv에서 알리기 시작한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 고대사로부터 근현대사까지를 다룬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종합정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말이죠. 1960년도 3.15 부정선거 당시에는 4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당 정부의 이기봉 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00장 가운데 4활이니까 한 40장 정도가 되는 거죠. 40장을 미리 투표함 속에 집어넣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는 궁극적으로 뭘 조작을 해야 되는가 하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을 해야 됩니다. 득표수를. 그러니까 득표수를 조작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숫자를. 넘버를 조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양반들이 뭘 지금까지 시도해왔는가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의 586 운동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치를 해보니까 참 좋거든요. 본인들이 꿈꿨던 그런 나라를 그냥 연구에 집권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연구에 집권할 수 있는 방법은 총가를 써가 점령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민주주의의 엔진에 해당하는 것이 권력을 부여하는 그런 선거니까 선거를 장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를 장악하는 작업을 2017년 대선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2017년 대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정선거의 궁극적인 여러분들 종착지는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각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1, 1, 1인데 3, 1로 만들게 되면 그 3, 1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여러분들 이것을 일괄되게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규칙을 쓰는 겁니다. 규칙을. 규칙을 쓰기 때문에 그 조작 규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용처럼 왼쪽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이게 이번 2023년 10월 17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고 오른쪽이 4.15 총선의 광산구 갑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떤 종류의 규칙이나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규칙을 찾아낼 수 없는 거 아니까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자연수 난수 무작위수 랜덤 넘버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가 되고 차이값이 적고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왼쪽은 그냥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어마어마하게 조작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선거를 판별하는 모든 출발점은 차이값 그래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차이값이 오차범위인 0에서 3%를 보다도 이례적으로 넘어서는 큰값이 되면 그것은 외부 개입하지 않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숫자라는 거죠.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여러분들 규정하지 않습니까 모집단으로부터 사전투표 표본집단과 당일투표 표본집단을 추출했을 경우에 특정후보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일치하거나 비슷해야 된다. 모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과 여론조사에 기둥이자 대들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참 제가 볼 땐 허술한 사회라는 것이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반과학적 사실 통계학의 대들부를 완전 근본적으로 뭡니까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음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위한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고 언론들이 다 입을 다무는 그야말로 행편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양심도 없고 과학도 없고 과학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뭡니까 잡놈들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뭡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보도하는 메이저 신문사가 하나도 없고 방송사가 하나도 없으니까 완전히 잡놈 세상이 된 겁니다. 잡놈 세상. 교육들은 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고도 직관적으로 야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보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실을 존중하는 사람도 없고 과학을 뭡니까 존중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완전히 잡놈 세상이 된 겁니다. 그냥 이익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무지막지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입 한마디 뻥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냥 뭐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심불량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심불량입니다. 말과 글로서 표현하고 쏠쏠만큼 그냥 잡놈 세상이 된 겁니다. 잡놈.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글을 많이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언어 표현 능력이 좀 있는데 잡놈 이상은 이상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개잡놈이라는 표현까지는 개잡놈 잘 안 쓰지 않습니까 행편없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이걸 보고도 다 입을 그냥 다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여덟 번째 일어났는데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앞으로 나라가 어려워지도 있지요 쌉니다. 어려워져 가지고 힘이 들더라도 있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뭐죠 이렇게 행편없는 나라인지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딱 됐으니까 이거 된 거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은 이번에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호선거를 신종 사기 비법을 도입해가 여러분들 조작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배움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을 썼기 때문에 제이아 전문고나 공병호 박사가 찾아내기가 힘들 것이다. 여러분들 딱 이걸 보시죠.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차이값이 과학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자연수 상태까지 차이값의 크기가 0에서 3% 정도의 오차범위에 이게 정상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딱 선거이름 데이터가 발표되자마자 제이아 전문가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 차이값을 최대한 접근시켜봤습니다. 접근시켜보니까 뭘 찾아냈는가 하니까 이번에는 김태우 사전투표 득표에서 손을 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거안이 여러분 선거 사기 세력들이 꼼수를 뿌린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 7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뭘 찾아냈는가 하니까 이번에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위변조해 가지고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한 3만 7천명 정도 올린 다음에 그 전부를 다 더블당의 진교훈함께 더해주는 그런 방법을 딱 사용한 겁니다. 그 방법을 사용한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가짜를 발표한 겁니다. 가짜를 발표해 가지고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에 사용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진짜 몇 명이나 사전투표에 참가했는 걸 추정해 보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3만 4천 474명을 뻥튀기를 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개수 조정을 위해 가지고 한 표만 빼고 3만 7천 473명 더하기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한 표 이렇게가 3만 7천 473표를 이번에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 규칙을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차익값이 극단적으로 큰 상태에서 가장 이론적으로 작은 상태로 옮기는 과정에서 차익값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결과를 해석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친구들이 이제는 내놓고 조작을 하겠구나. 이 친구들이 이제 옛날처럼 그냥 꼴짝하게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퍼센트를 도덕질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아무도 볼 수 없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사전투표를 올리고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더블당 후보와 함께 전해 옮겨주는 방식을 사용하겠구나.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면 국민들이 알아차려 가지고 뭐죠? 꽥꽥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2024년 총선에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정도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판세를 굳히겠구나. 그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나오느냐 수백만 표를 얼마나 도덕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나라는 2022년도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선거인 수가 3,198만 5,598명입니다. 선거인 수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 수에 대비해서 이번 대선은 투표자 수가 77.04%지만 선거인 수 대비해서 대부분 다 5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큼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선거인 수 기준으로 7.49%만 사전투표를 뻥튀기 하더라도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240만 명 정도 확보할 수가 있는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위험하고 국민들이 그냥 노예가 되기 일보 직전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다가 봉창 두디는 이야기를 하지 선거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한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이름 당대표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아무 이야기 안 한 겁니다. 홍준표 의원 대구광역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국민들이 그냥 노예가 되는 것이 그냥 뻔히 보이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뭡니까 국민들이 노예가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전혀 관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과 일반 국민의 이익이 완전히 배치가 되구나 우리는 한 배를 타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익하고 우리는 전혀 한 배를 타지 않았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여러분들 국힘당 승리를 위해 가지고 저도 유튜브에서 많이 광고도 하고 했지만 완전히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구나. 국민들의 이익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국민과 대한민국랑 국가를 적치하에 넘긴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선거 사기 세력과 이름들 다투는 것을 항복한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국민과 국가를. 그렇게 이름들 이야기할 정도로 상황이 지금 엄중한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개대제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냥 뭡니까 선관위가 만들어서 그냥 만들어주는 대통령 만들어주는 국회의원 국민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뭡니까 압박하고 수탈하고 약탈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대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저거가 필요하면 7.49%가 아니고 한 10%면 여러분 얼마 정도 만들 수 있습니까 320만 표 정도 도덕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320만 표를 전국에 여러분들 취약 선거구마다 다 뿌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연선이 아니라 그 이상도 여러분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본인의 참정꾼이 박탈이 돼 가지고 국민들이 노예가 되게 됐는데 누구도 여러분들 뭡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민주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공산전체주의가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자유시장경제 어떻고 다 헛소리입니다. 선거가 무너졌는데 법치가 뭐고 인권이 뭐고 자유가 뭐고 선거가 무너졌는데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권력자를 국민들이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없어져 버렸는데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할 것이 눈에 보이는데 공식적인 회의가서는 자유가 어떻고 헌법이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개돼지들이 이름 다 못 알아들을 것처럼 보이지만 개 중에는 돼지개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문제의 핵심을 보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절대 부정성과 못 다룰 겁니다. 안 다룰 겁니다. 국민의 힘은 여러분들 끝까지 은폐할 겁니다. 그냥 국민들이 침묵하고 받아들이면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내년 총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무슨 총선입니까 그냥 선거 데이터 돌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북조선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남조선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부분들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들도 계속 축적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겠지만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그리고 다른 유튜브나 다른 데다 다 뭡니까 그냥 이상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실제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위 선거 부정이 고착화되면 그러면 그 비용이 서서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서서히 발생하는데 국민 일반들이 이게 이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느낄 정도가 되면 그때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제도적으로 완전히 그냥 고착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통합선거인명부 대신에 사전투표도 실물로 된 사전투표 선거인명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선 비밀선거가 지금 지켜지지 않는 사전투표의 투표지 분류기 문제 그다음에 사전투표 용기에 qr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 그다음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것은 최소한의 실물이 진짜를 입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조치만이라도 선거 부정을 상당 부분 우리가 감소시킬 수 있는데 국힘이 전혀 국민의 힘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뭐 쿡 찍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뭐 자기들끼리 다 약조가 있구나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이 앞으로 좀 더 드러나게 되면 이야기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아침 한 2시간, 2시간 조금 더 했네 내일 여러분들 실방송 준비가 되면은 내일 방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한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